이렇게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 공포가 남미를 넘어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소두증은 과연 무엇이고 왜 생기는 것인지 화면 보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남미 브라질을 중심으로 소두증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질에서만 신생아 230명이 소두증으로 공식 확인됐고 이 가운데 5명은 사망했습니다. 소두증은 태아의 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것을 말하는데요. 정상 신생아의 머리돌레는 34에서 37cm 정도인데 소두증에 걸린 신생아는 32cm 이하입니다. 이럴 경우에 걷기와 듣기, 말하기 능력이 떨어지고 전신마비와 함께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두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지카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47년 아프리카 우간다의 지카숲에 사는 붉은털 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인데요. 지난해 5월 브라질에서 다시 발생했습니다. 의학계에선 지카바이러스와 소두증 간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인신부가 소두증 신생아를 출산할 위험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카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되는 걸까요? 이집트 순모기가 매개체입니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이 모기가 물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물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카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남미를 방문한 적이 없는 태국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감염 경로를 둘러싼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상은 몸살 감기와 비슷한데요. 대개 한 번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감염 자체가 치명적이는 않습니다. 현재 지카바이러스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 지역입니다. 브라질의 경우 약 150만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